네, 바로 넘어가면 돼요. 아, 네. 네. 허, 덥다. 가만히 있어도 땀나네. 이런 날엔 크롭 탑이라도 입어야겠어요. 야해서 안 된다고? 사람들이 쳐다본다고? 남들 시선이 뭐가 중요해요. 내가 시원하면 됐지.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삽시다. 수요일 밤이 온 걸 알려주러 나은이가 찾아왔어요. 지금 잠이 들랑말랑 하는 것 같은데 어서 잠이 듭니다. 레드 썬!